레알 비주얼 3D RPG 삼숭이 포 카카오가 카카오 게임하기를 통해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삼숭이 포 카카오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풀 3D 그래픽을 기반으로 한 리얼 비주얼 RPG인데요. 서유기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수백가지 영웅들을 수집하고 강화 및 던전을 돌면서 캐릭터들을 더욱 강력하게 육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전투 재미를 극대화한 수백가지 다채로운 스킬 이펙트와 애니메이션 및 연출 등으로 생동감 넘치는 전투를 재현해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최근 대중들에게 친근한 매력을 뽐내며 종행무진 활약하고 있는 데프콘을 홍보모델로 발탁하고 유저들과 직접 소통하는 테스트 유저 시연회 개최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게이머들의 이목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쌈숭이 포카카오는 출시를 기념해 튜토리얼만 진행해도 호조 이모티콘 16종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는 12월 29일까지 게임 내 특정 레벨의 던전 지역을 클리어한 후 카페 이벤트 게시판에 인증샷을 등록하는 선착순 60명에게는 돼지고기를 직접 배송하는 색다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신나는 게임도 즐기고 이색 이벤트도 참여하고 싶다면 놓칠 수 없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라 이벤트도 참여 اب 몰랐 psy am rich 68 spoil 우라